한글자막 by 김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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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역사적인 한미 공공방위約의 최저 8월 8일 오전 10시 경무대에서는 한미 양국 간의 유대를 1층 강화하고 반동태세를 공동하는 한미 공동방위대학의 역사적인 부인 우리나라를 대표한 전 외무부 당관과 미국을 대표한 벨레스 당관 사이에 성립되었습니다. 벨레스 당관은 이날 복잡하다는 중세 밑에 흥망하신 정부의 틈을 터서 낚시주를 즐기시는 이 대통령께 낚시도구 일식을 선물했습니다. 한일을 통해 정부의 의미가 한 번ME가 낚시주를 통해 정부의 의미가 낚시주를 통해 정부의 의미가 낚시주를 통해 정부의 의미가 낚시주를 반동합니다. 이난년 25번 한미 공동강좌의 체결에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한 벌레스 장관 일행은 이 대통령 각하 국수를 비롯한 내내 피빈들의 열방적인 환송을 받으면서 용접 용접을 떠나 일로 귀국의 통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쯤리엘의 Khons bersend trip 이듬 왕으로 극구 zag 감사합니다.